자 반갑습니다. 삼성라인즈 운영단자 김상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계범 선수의 응원가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줄 삼성라인즈 채리턴 블루틴커스 누구인가요? 에이! 감사합니다. 최용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박계범 선수의 응원가 동작 여러분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왼손을 앞으로 내주시고요. 자동차 클락션 누르듯이 빵빵빵 하면서 띄워주세요. 빵빵빵 그리고 뒤로 갑니다. 돌리고 돌리고 반대쪽 빵빵빵 돌리고 돌리고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쉽죠? 자 우리 박계범 선수 힘들 수 있게 지금부터 풍악에 맞춰서! 박계범 선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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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어어어 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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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